문재인 내려오라고 20일 날 네이버 실검 챌린지에서 한때 1위까지 오른 키워드입니다. 문재인 내려와 이렇게 해서 내려올 사람도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문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당사자는 한 번 정도 깊이 새겨보기를 권합니다. 여기에다 그의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집권 여당 사람들도 함께 서민들의 아우성에 또 국민들의 아우성에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집요한 고집입니다. 가격을 규제하는 것 이른바 가격 규제는 로마 시대로부터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가격을 억누르는 가격 규제를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믿습니다.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격 규제는 예외 없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어떤 가격 규제도 성공했다는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좌파 인사들은 지금도 가격 규제에 대한 굳센 믿음과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드디어 전세금과 월세금에 대한 가격 규제를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반 시민이 가진 아파트라 하더라도 전세 보정금과 월세금액을 모두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를 담은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개정안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7월 20일 날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에 따르면 앞으로 민간인도 자신이 가진 집을 채 놓을 때 전세 보정금과 월세금은 시장과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모두 계약 당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혹은 도지사가 정하는 표준 임대료 내에서 결정돼야 됩니다. 표준 임대료보다 일정 수준 이상 높이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표준 임대료는 시장과 도지사가 매년 결정합니다.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주변 임대 시세, 물가, 은행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해서 산정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격 규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입니다. 계약기간도 기존 2년에서 세입자가 희망한다면 6년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법의 도입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적용하는 특례조항 일종의 소급 사례를 아마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정 의원 외에 윤후덕, 이하경, 윤관석, 이모선 이런 여러 위원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법안 제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전세 시세급 등을 거론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 국가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인상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국가가 만들어서 제시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격 규제를 실시할 겁니다. 거의 100% 실패할 겁니다. 임대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임대료 급상승이 일어나겠죠. 계약기간을 앞두고 다음 질문은 그들이 만들게 된 세상입니다. 정말 그들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화의 길로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자유의 원칙이 아니고 시도지사가 정한 가격에 맞춰서 계약을 강제할 그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정책이 추진되는 것을 안 한 시민인 조호연 씨는 이렇게 명렬하게 포문을 엽니다. 직장이나 월급도 정부에서 정해라. 자영업자들이 파는 상품값도 정부가 정해줘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좌파이자 사회주의 아니면 뭐가 사회주의인가? 정부가 값을 정한 물건 하나 사려고 반낮을 줄 수 있는 현실이 다가가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긴 한지 참으로 궁금하다. 수급 원리를 존중하고 그래가 활성화되도록 돕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나라를 파괴하거나 골뱅 들이기 위해서 너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을 깡그리 무시하고 징벌적 과세로 시장을 억누르면 결국은 정책은 실패하고 정권 기반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28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분석하는 결과치는 노무현 정부에서 94% 아파트 가격이 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3%가 올랐습니다. 두 기간 동안 시장과의 전쟁을 외쳤던 인사들이 중용됐고 그들은 시장과의 전쟁에서 엄청나게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누가 시장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참담한 실패로부터 조금도 배울 수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이 바로 문정보다 가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느냐 시장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겠다는 그런 결심을 갖고 싸우면 싸울수록 거의 난장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전녹용을 소개합니다. 구전녹용은 질이 뛰어나고 비싼 러시아성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씩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기를 원하시면 설명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